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 언니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나가자마자 찍혔어도 그냥 내 잘못이니까 지금이면서 뭔가 그냥 언니 이거 한 번만 탁포트 다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말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옛날에 지원스 웃어 뭐 이러면서 찍힌 건 내 잘못이야 저 언니 잘못이야 응 나 한 달뿐만 좀 더 만들면 좋겠다 왔는데 또 이 상태야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완전 가을 완전 가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이거 해서 먹어야지 이걸로 먹어야지 기절을 몰랐어 나 젓가락질 왜 이렇게 못해? 몰라 못하잖아 아니 오늘 진짜 특히 어려운 젓가락 같애 특히 좀 어렵지 네 오늘 저녁땅 오늘 저녁땅 오늘 저녁땅 오늘 저녁땅 오늘 저녁땅 다 먹어야지 오늘 저녁땅 날씨 좋아하시는 거 오늘 저녁땅 오늘 저녁땅 맛있어 맛있어 금맛 되게 처음 먹어본 맛이야 에피타이저로 파스타먹는 거 로마에서 먹었던 거 뭐야? 맛있다 근데 진짜 이태인은 다 짜? 많이 짜? 근데 나는 내가 짠 거 좋아해서 괜찮아? 나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맛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짜서 못 먹었다고 해서 음식점 나왔던 거 같아 내가 나와요 짠 됐어? 어머 드세요 나 더 화날려고 한다 파아파아파아파아파아파아파아파아파이 miserable 감사합니다. 바삭바삭 야옹아 고추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